어? fbx 스킨 나왔네? fpx가 좋아. 어 스킨이요? 예. 어떤거 최고야. 갱프 사야겠다. 저는... 저는 갱플랭크요. 아 역시 탑 라이너. 뼛속부터 탑 라이너. 도임비상인가 이거 설마? 어떤건지 알아볼 수가 없어. 아 네! 맞아요. 하트가 도임비인거 같아요. 여자친구 사인인가? 아직 식사 안 하셨대요? 쉬는 날이어서 아침밥이 없어요 근데 밥을 안 먹을 때가 더 잘하는 것 같긴 하고 뭐야 이거는 눈알에 하트가 있네 배고프면 머리를 맑게 한다고요? 배고프면 배고프면 사람을 미치게 하지 않아요 미치게 할 것 같은데 물론 배고파야 간절한 건 맞지 이게 슈퍼 아이디인가요? 네 그래서 돈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? 저는 원래 돈이 없어요 아니 거기 포인트 저는 그렇게까지 충전할 여력이 안 돼요 슈퍼 슈퍼 24,7이 무슨 뜻일까요? 노래 제목이에요 뭔가 노래는 다 뜻이 있잖아요 음 24시간 24시간 7은 무슨 뜻일까요? 한참 하루 24시간 7일 동안 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울 4시간 7일 동안 뭐해요? 진짜 지루하겠다. 24시간 7일? 아 언제나? 혹시 이곡 작곡 하셨나요? 대단하신데? 12시간 10일 동안 뭐? 휴가 때요? 그냥 집에 있었어요. 그냥 자고 영화 보고 드라마 보고 드라마 태연 클라스도 보았어요. 휴가 때 쥐는거죠? 휴가 때 쥐는거죠? 아 시그니스 쥐 한 번 더 할까요? ㅋㅋ 샌 한 번 더 할까요? ㅋㅋ 아니야 블라딘 시아과 이겨야됨 야이응하 와 T1 T1이야 T1 아 왜 그 머리 안 자르셨어요? 이태원 클래스 저요? 그 머리는 좀 저 그렇게 자르면 맹구대요 아니 그거는 그 배우가 잘생긴 거고요 시아과 그 연예인은 너무 잘생겼어요 그 친구는 대머리를 해도 잘생겼을거야 인정? 인정하시죠 인정합니다 박서순이 박세로이 네 자시루 다 보셨나요? 네 재미있던데 잘생겼어요 아 저번에도 말했지? 기억났어요 기억났어요 여주 두 명 중에 누가 났냐고 한 질문 생각난다 저는 그때 답변했는데 조이서 네 아니 너무 그 이름이 생각 안나는데 생각났어요 누구지? 그 조이서 말고 이름이 생각이 잘 안나는데 그 친구는 너무 간을 너무 많이 봐서 보면서 뭐지 이 친구 하면서 봤어요 아 아 조이서 오수아 아 맞어 그 친구요 오수아 그 친구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어 이해하시나요? 네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네? 그렇군요 저는 존중합니다 아 아니 뭐 그 cono 넓어 퇴직 공 ment icted 피해